이 시간은 오력 가운데 경제력, 물력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만 또 돈을 무조건 악하게 보는 것도 올바른 해석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올바른 경제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또 누려야 할 줄 압니다. 오늘 특별히 경제력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경제, 물질관이 또 확립되어지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제목은 아홉 번째 시간 경제력, 정복자의 그릇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우리 자막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돈은 하나님이 만드신 도구입니다. 그것은요. 바로 그 자체는 악하지 않다라는 거죠. 도구입니다.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는 죄가 없지만 사실은 그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악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제력은요. 정복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릇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와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는데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사실 가장 갈등하고 힘든 부분이 뭐냐면 거의 경제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하지만 결국은 또 경제 문제 때문에 이 어려움을 넘어서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어느 때는 물질의 축복을 받아라 라고 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라는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잘 분별해야 할까요? 자 오늘 이 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성경적인 경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먼저 자막과 함께 좀 자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겨진 화폐가 있습니다. 달고 꾸기고 버려도. 자 여러분 사람들이 주워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주워갑니다. 왜? 구겨져도요? 그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참으로 귀하게 여겨서 생명을 걸고 돈을 벌려고 하고요. 돈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 사람들은 그 돈에게 인격을 부여하고 돈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이 시대는 신의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마귀는 이 부분을 이용하죠. 돈이면 뭐든지 다 되고 돈은 전능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물질신 만몬에게 굴복하는 성도가 될지 아니면 물질신을 정복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지 여러분도 한번 우리 자신의 경제관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 성경에서요. 좀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재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돈과 우리의 신앙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건데 우리가 한 3천여 개 정도 기록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재정원칙이라는 책을 쓴 이 크래그 힐이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믿음에 대한 구절이 한 215개 정도 또 구원에 대한 구절이 218개 구절들이 있었다면 재정에 관한 것은요. 거의 3천여 개 가까이 나와있다라는 겁니다. 10배 정도 넘게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돈이라는 것이 뭐냐. 돈은요. 언어적인 의미가 재밌습니다. 사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모하다. 그런데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이 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돈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이 있죠. 자 이처럼 우리가 현대인의 삶에 있어서 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심지어 독도에 사는 유일한 주민인 부부가 인터뷰할 때 그랬잖아요. 독도에서도 현찰이 필요합니다. 자 그 정도로 우리는 사실 돈을 다 갖고 살아야 되고 필요한 부분인데 자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지 갈등이 없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이 돈 재물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돈은 사실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어느 관점으로 사용하느냐. 저는 항상 돈 하면 이 칼이 생각이 나요. 강도의 손에 들린 칼 그리고 의사의 손에 들린 칼을 한번 보십시오. 같은 칼이지만 강도의 손에 들린 칼은 생명을 아사간다면 의사의 손에 들린 칼은요 생명을 살립니다. 칼은 같은 칼인데 누구의 손에 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쓰여지 않아서 생명이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돈인 것 같지만요. 이 돈도 누가 사용하느냐 또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생명을 죽이는 흑암경제로 흘러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세상 경제의 원리 또 성경의 경제의 원리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경제의 원리는 뭘까요. 일단 세상의 경제의 원리는요 소유입니다. 소유. 없다가도 생겨야 되는 거고 성취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 이 성경 9절 잠원 11장 24절에서 31절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는요 세상의 경제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경제의 원리가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과도히 아껴도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 또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 악을 더듬어 찾는 자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 등등등 표현이 나옵니다. 나름대로 아껴요. 무돈이도 아끼는데 늘 궁핏합니다. 그 결과가 가난하고 저주를 받고 폐망하고 종이 되어지고 철저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모든 세상 경제의 원리입니다. 철저히 사람들이 개인주의 이기주의죠. 또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럼 여러분 물질주의적 관점이 있고요. 금욕주의적 관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 일단 물질주의적 관점은요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면 심지어 신화적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 뭐 기독신자라 하더라도 모든지 이제 물질이 거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는 거죠. 이게 물질주의라면 금욕주의는요 그 반대로 물질은 악한 거다. 자 여러분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금욕주의든 물질주의든 사실은 둘 다 틀린 거죠. 분명히 필요한 거는 맞지만 우리가 그것을 또 굳이 물질을 악하게 볼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자 조물주 물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늘 조물주를 떠올립니다. 물질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시죠. 지금 현재 세상 경제 원리는요 다 흑암 경제로 철저히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흑암 경제로 흑암 문화로 흑암 정치로 다 흘러가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속히 말하는 이 3단체들이 끊임없이 이 유대조직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이 프리메이슨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이 모든 전세계 우상 경제를 싹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경제는요 하나님 자리에 물질을 세워놨기 때문에 철저히 이 무신론적인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는 거죠. 10편 14편 1절도 그렇고 10편 53편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그 물질을 사용하는 내필임 시대 속에 12가지 인생의 저주 문제 속에 사단이 던진 그 덫 속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비성경적인 물질 간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좀 정확히 여러분들이 좀 청사진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마태복음 6장 24절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 두 주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자 돈이 사람에게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거죠. 마가 이것을 이용하니까 인격을 부여하고 돈신 행사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두 주인 섬기는 것을 제일 싫어하죠. 자 영적 간음입니다. 영적 간음 하나님이 만드신 도구에 불과한 돈을 우리는 신처럼 생각을 합니다. 물질이 하나님처럼 된 세상이고요. 물질 때문에 사실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가족 간의 온갖 상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여러분 부부 자식 자녀 시간에 여러분 물질 문제가 한번 개입되기 시작하면요. 서로 원수를 맺고 서로 죽이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신앙의 대상인 우리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앉게 된 거죠. 자 여러분 만몬신 만몬신 많이 들어보셨죠? 만몬신 만몬신 자 영어로는요. 여러분 매몬이라고 합니다. 매몬 그런데 만몬은 독일어 표현이긴 한데요. 물질적 탐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탐욕 그래서 만몬신이란 것은요. 바로 이 물질적인 탐욕. 물질이 그냥 신이 돼버린 거예요. 만몬신이 된 겁니다. 자 물질신에 굴복한 자들의 특징 우리 자막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신에 굴복한 자들의 특징은요. 첫 번째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 뭘 먹지?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지나친 염려를 하고요. 없어서 걱정이 아닙니다. 있어도 걱정한다니까요. 그래서 잠원 17장 21절에는 성경에 뭐라 나와있냐? 염려는 걱정은 뼈를 썩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돌보시고요. 들의 백합파도 기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버릴 수 있는 시대고요. 부모도 자식을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몰라라 버리지 않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물질신 이 만모신에 굴복한 자의 특징은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안 해도 될 것은 목을 맺고 기도합니다. 당장 급한 것부터 늘 구하고 그것이 더 가치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정말 영혼구원 교회 이런 거 사실은 전도성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허비합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돈이 있는 곳에 마음도 가고 마음이 있는 곳에 돈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가치 있는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도 가치 있는 일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또 세번째 여러분 이 벨사살왕하고요. 아간 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 사용하다가 사실 저주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다니엘 시대의 바벨로 왕이었던 벨사살왕 예루살림 성진에서 탈취해온 이 성정기구들을 갖고 귀족들 초청해서 잔치를 열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그룹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고 자 이 여우수와 장군이 사실은 이 아이성 아이성 정복 전쟁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역시 가나정복의 첫 열매였던 하나님께 드려졌던 외투 한 벌 또 은 200세계의 금 50세계를 취하게 되죠.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인간은요 무력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고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이 어리석은 부자 보십시오. 물질을 모으기게 하면 그 물질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물질을 많이 모아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코도 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18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부자관리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밤에 예수님 찾아오죠. 그러나 자기 가진 소유 그 물질 때문에 결국은 근심하며 걱정하며 돌아갑니다. 여러분 가로뉴다는 어떻습니까?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자 은삼십 그 당시 가치로 따지면요 은삼십이라는 것이 노동자의 3개월치 월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뭐 한 200만 잡아도요 600만 원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600만 원 많으면 천만 원 그 정도의 가치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 가치와 맞바까도 될 정도로밖에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1절에서 11절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인간전 눈으로 볼 때는 참 억울하죠. 왜? 드리고도 망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저주받습니까? 일부만 드리죠. 전부를 문제는 판 것 중에 얼마는 감추고 일부를 드려요. 전부를 드린 것처럼 행세를 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이들의 거짓말이 하나님께 한 거고 성령을 시험한 성령 해방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절대 속지 않으시죠. 자 우리가 올바른 경제력 물력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고린도 후서 9장 7절의 말씀처럼 내가 드리고 있는 것이 적선이나 기부식으로 억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자원함으로 즐거이 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이 빈 그물 인생 그리고 익투스 153 익투스 153 여러분 밤새 그물을 내리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힙니다. 자 이 어부의 상식 기본 환경 다 초월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겁니다. 세상의 경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험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부여체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53마리 저는 이 본문 말씀 볼 때 뭐 생각나면 자 이 153마리 이거 들고 갔겠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낮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곳에 여러분 이 풍성함이 있는데 153마리 연연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키죠. 네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는 뭐냐 아까 제가 자문 말씀 함께 보세요 라고 한 것처럼 자문 11자 24절 26절에 보면요 흩어 구제하여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 또 의인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흩어 구제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고 나눠주는데 나는 풍성한 겁니다. 영적 화수분과 같은 거죠. 저는 이 주전자라는 별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남들 따라주고 따라주는데 내가 빈주전자 되면 안개지겠죠. 뚜껑이 열려 있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 받으면 남 따라주고도 나는 늘 풍성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의 원리입니다. 부하게 되고 풍족하게 되고 윤택하며 번성의 축복을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적 물질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청사진으로 옳고 그른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설사 성경적 물질관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정확한 기준점이 필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의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를 인정하는 믿음이요 성경적인 물질관입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거든요. 이미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을 창세기 3장 현장 속에서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모델이 될 만한 예수님의 물질관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물질관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예수님의 부여의식 예수님의 축복의식은 뭐였을까 또 예수님의 소유의식과 이 목적의식 이 네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여의식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부여한 사람을 무조건 정지하거나 재물 자체가 잘못됐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풍성한데 와 이거 영적으로 너무 빈 거네요. 반대로 영적으로는 너무 풍성한데 물질적으로 내가 너무 빈 거네요. 자 어떤 것도 여러분 두 케이스 다 신앙의 목표로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이 균형을 이루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축복의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물질적인 가난을 복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풍성한 복을 약속하셨거든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축복의식 풍요의식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소유의식은 뭐냐 예수님이 부르실 때 제자들이 모든 소유를 버리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절대 마이너스 인생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목적의식 자 이 물질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단이자 자 영화롭게 하는 수단이다 또 재물을 선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확산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은요 여러분 사용하라고 준 거지 섬기라고 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그 유명한 뭐죠 여러분 달란트비우 여러분 내가 수고해서 번 돈 내가 노력해서 얻은 물질 당연히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청지기는요 어디까지나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갑절을 남기죠. 다시 왔을 때 그들이 열 달란트 네 달란트를 주인에게 줍니다. 사실은 받았던 원금만 줘도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늘린 수익까지 다 줍니다. 왜? 어찌됐건 자기들이 이렇게 해서 얻은 수고하고 얻은 것조차 주인이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물질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는 기회조차 하나님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반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고스란히 한 달란트만 하나 앞에 들였을 때 악하고 괴이른 종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오늘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 마음도 하늘에 있고 보물을 땅에 쌓으면 마음도 땅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지역에서 우리 산업인들 메시지를 할 때 사실 르호복 경제라고 해서 이사계 르호복 경제 창세기 26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르호복 경제를 갖고 시리즈로 우리 산업인들에게 메시지를 늘 항상 많이 주고 있는데요. 르호복 가장 넓은 우물을 차지한 겁니다. 양보하고도 사실은 가장 넓은 거를 싸워서 뺏어서 남을 짓밟고 얻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 줍니다. 다 양보하고도 결국은 가장 좋은 르호복을 차지하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22절 이거 꼭 기억하시고 이사계에 늘었던 르호복 경제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사계에 누린 르호복 경제는요. 이사근요. 백배의 축복을 받고도 여우 앞에 단을 쌓습니다. 내 말을 순종하고 지켰고 늘 다툼 있을 때마다 양보했다는 건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백배의 축복 앞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의 단을 쌓았고요. 어릴 때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리아산에서 바로 그 수양사건을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완전한 수죠. 백배가 그냥 백배가 아니잖아요. 완전한 축복 속에 창떼케 하시고 왕성케 하시고 커브가 되어지는 축복 또 세매 근원적인 축복까지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사계의 축복은요. 이유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경쟁을 이기는 레드오션을 이기는 블루오션 응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켰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육탄전도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난 받겠다 라는 마음으로 다 양보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오병이어 이 오병이어 사건도 나오고요. 뒤에서 여러분 칠병이어 사건도 나옵니다. 자 오병이어 칠병이어가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오병이어는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메시지 바로 오병이어를 통해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하고 있고요.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죠. 자 칠병이어는요. 이방인을 대상으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237 선교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못 봐도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신명기 8자 18자 말씀처럼 하나님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언약적 경제관이 항립되셔서 여러분의 산업과 생업이 정말 하나님 나라 확산에 또 언약 성취를 이루는 삼계업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오는 응답이 뭐면요. 여러분 구약의 축복장이 어디면 신명기 28장이거든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글로벌 리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리더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너무 중요하죠.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지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신명기 28장 10절에도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한대요. 여러분 글로벌 리더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인 갑부가 되고 싶습니까 그리토 예수 안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글로벌 리더로 서밋으로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헌금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적 헌금관 의외로 많은 기독신자들이 또 중직자를 하더라도 오래 신화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학적인 헌금관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올바른 경제력 여러분 돈을 달라 이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올바른 경제력 이 경제관 헌금관 물질관을 여러분들이 갖추셔야 되는데 이겁니다. 여러분 11조 11조가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10개의 열매 중에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모든 소유의 그론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11조는 딱 그렇게 생각해요. 관계성 회복 이퀄 세금 저는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을 회복하는 거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내는 세금이거든요. 그거는요. 사실은 어밀히 말하면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11조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나의 경제의 손실을 막아주는 또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11조 왜? 11조가요. 여러분 내가 10만 원 벌어 만 원 내는 것보다 천만 원 벌어 백만 원을 내고 내가 1억을 벌어서 천만 원을 내기 시작한다. 사실 우리가 11조를 안 드려도요. 굉장히 빠듯한 경제잖아요. 그런데 11조가 따른 헌금에 비해서 액수들이 있다 보니까 솔직히 이 11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눠요. 11조를 갖고 성경금도 내고 11조로 주일원금도 내고 쪼개요. 하나님 것을 갖고 도둑질하는 거죠.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기 27장에는요. 바로 여우와의 성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사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지는 성물 그것이 바로 11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14장 20절 누구죠? 아브라함 바로 이 11조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던 11조의 시작이죠. 그래서 자기 영토를 침입했던 그돌라움의 왕과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그 승리에 자기가 얻은 전리품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 세대기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다음으로 11조를 드린 자가 그 손자 야곱 에서 A께서 장작권 축복 뺐죠. 하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이제 광야에서 너무 춥고 맹수 때문에 두려움 떨 때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해주시면 나를 무사히 살려서 도착하게 하시면 11조를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하죠. 그 서원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야곱이 이렇게 11조를 드리게 된 것은요.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11조 드리는 생활을 배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후대에게 11조 교육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 교육은요. 여러분들이 이 말락에서 말씀을 보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말락에서 1장 8절 말씀 그리고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시간상 우리가 이 시간에 다 읽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11조를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온전한 11조. 왜 온전한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눈먼 것, 전운 것, 병든 것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라고 말락이 3장 8구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단순히 떼먹었다라는 차원이 아니고요. 도둑질한 겁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청재기고요. 청재기라는 증폐를 확실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11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10개 중에 보통 하나 드리는 게 11조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갖다 바치는 수준이 11조가 아니고 우리가 가진 10개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것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10개 중에 하나를 받으셨어요. 나머지 9은요. 또 은혜로 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11조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11조의 드림과 쓰임은요. 우리가 보통 첫 소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추리국기 23장 19절 말씀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요. 자 11조의 쓰임이나 용도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레이지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별도의 기업을 분배하지 않은 레이지파들 이게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는데요. 보통 우리는요. 쓸 거 다 쓰고 남은 것 갖고 드릴게요. 남은 것 갖고 드려도 그런 찌꺼기 헌금이고요. 그리고 다 쓴 후에 나중에 남으면 드리고 남지 않으면 안 드린다. 어떤 방향이든 간에 여러분 찌꺼기 헌금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것을 첫 소산 첫 열매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곡관을 채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1조의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 좀 자막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조의 축복이 무엇이냐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막을 보시면 어떤 축복을 주시냐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황충의 피해를 하나님 받지 않게 하셔요. 여러분 해우와 충을 하나님 막아주셔야 됩니다. 100만 원 벌어요. 그런데 200만 원 나갈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난다면 여러분이 경제가 되겠습니까. 항과 충과 칠병 하나님 막아주셔야 되고요. 토지 소산을 기원전에 떨어지지 않게 보호하시고 우리가 받을 복을 오히려 열방이 알게 하시고 열방의 입으로 말하게 하신다고 했고요. 우리의 땅이 아름다워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물질이 없어서 11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되게 부수입이나 보너스 같은 거 11조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드릴 수 있는 날은 드리고 뭔가 수입이 없거나 마이너스에는 드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형식적이고 불완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시고 오늘의 날도 하나님을 살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여러분 엄청난 말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하늘 보고의 창고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축복을 우리가 감당치 못할 정도로 주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록펠러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주신 용돈 20센트를 11조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게 11조 교육이 확실하게 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치약해서였던 콜게이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콜게이트 치약이 있잖아요. 창설자 이름을 딴 건데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수입이 딱 오면 어떻게 교육시켰으면 오른쪽 주머니는 11조를 넣는 주머니 나머지 왼쪽 주머니는 나머지 돈들을 넣는 거예요. 이처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11조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11조 우리 교회는 부자교회니까 나는 가난한 캐척교회 11조를 내 거야.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의외로 여러분 11조를 조금 어려운 교회를 듣고 있다고 드리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11조는요.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강단 말씀을 받고 있는 교회에 드리는 거 가난한 교회 부자교회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0분의 1 온전한 11조 하나님께 회복하실 때 반드시 물질, 경제력 회복되어 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좀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 가요장로 자 경제와 교회에 많은 증거를 가졌죠. 로마의 편지를 보내면서 가요도 무난한다라고 한 것은 그만큼 로마를 위해 가요장로도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자의 식주인이 되고 온 교회를 돌볼 정도로 하늘께서 보금경제를 허락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자막과 함께 좀 중요한 문구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도저를 발명했던 리투하노가 그 얘기했습니다. 내가 돈을 퍼내면 하나님은 다시 퍼 담으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삽이 더 크다는 겁니다. 들이면 하나 더 채워주신다는 거죠. 저는 웨슬레 돈은 절대 내게 남지 않는다. 남는다면 나를 태울 것이다. 나는 돈이 내 마음까지 파고들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내 손에서 놓아버렸다. 보통 우리가 돈을 움켜쥐죠. 성어거스틴 축복을 받으려는 우리의 열망보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열망이 더 크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적성 기부 없어서 받는 그런 하나님이 많으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블리그레안 목사가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헌금이 아니다. 예 이거는 제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세금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신앙 고백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 우리의 자신의 잘못이든 세계의 경제 위기에 여파든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릴 때 하나님은 숨은 죄를 드러내어 우리로 해결하고 정결하도록 하고자 원하신다. 자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 영적 상태에 돌아보셔서 숨어있는 죄 또 해결할 부분들 갱신하고 도전할 부분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벌 수 있는 대로 벌어라. 여러분 버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저축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해라. 좋은 겁니다. 그런데요 왜요? 드릴 수 있는 대로 드리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신자들의 올바른 경제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요. 여러분 경제의 축복을 받았던 우리 초대교인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 초대교회의 전도자들이 여러분 경제의 축복을 드렸다. 사실 여러분 금종령을 내렸을 때입니다.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안 되고요. 사실 사느냐 죽느냐 위기 속에서 어떻게 경제의 축복을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누렸냐 저는 늘 얘기합니다. 3종 세트로 늘 얘기합니다. 올바른 헌금관 물질관 경제관 뭐죠 여러분? 올바른 소유권 통제권 공급권 인정해라. 내 소유라 하더라도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통제하고 공급하시는 거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는요 정말 올바른 경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헌금관 물질관 경제관 점검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과 상관없습니다. 믿음이 좋아도요 이 경제관 놓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객관성 시대성 유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 나는 경제력이 없을까? 사실은 우리가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안 하면 안 되겠죠. 다 뺏기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는요 결국은 복음과 전도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경제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흑암 경제를 다 빛의 경제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처럼 하늘 창고에 어떻게 여러분 저축하시는 치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창고에 저축해 보셔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식은요 최고의 수익을 보장합니다. 금세의 백배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대요. 세상 주식은 손실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 주식은요 전혀 손실이 없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고름도 후속 9장 6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누가 보곤 6장 38절에 약속하셨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겠다. 내가 준 손을 펴서 하나님께 드리면 오히려 하나님의 하늘 창고를 열고 더 많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복자의 경제가 바로 보금을 담는 그릇이다. 이게 여러분의 그릇이라니까요 여러분. 왜 나는 어려울까? 왜 나는 돈이 없을까를 탓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그릇을 넓히셔야 됩니다. 자 보금을 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금과 비본지를 분별해 보세요. 내가 부하려고만 하지 말고 정말 부를 주어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상태. 그래서 르호복 경제를 이삭이 다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보통 아까와서 나 포기 못해 이런 말 많이 하세요. 아까와서 포기 못해 참 미련한 말 중에 하나죠. 아까와서 포기 못해. 이미 그거는요 진작 내려놔야 되는 부분인데 사람들이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미련이 남는 거죠. 어떤 리더십 책을 보니까요. 죽은 말에서 빨리 내려와라. 아쉽습니까? 아무리 아까워도요 여러분 죽은 말은 달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할 때는 결단하고 내려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걸림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원치 않은 모든 관계의 걸림돌이 된다면 그 물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우선순위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의 방향 맞추시고 오직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말씀에도 나와있고요. 신명기 6장에도 나와있지만 내가 채우지 않은 물건을 채워주신대요.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고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남나무를 차지하게 될 거래요. 이거는 뭐죠 여러분? 수고하지 않고도 거져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 확실하게 채워나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보금 안에서 확실히 바뀌었던 것 저의 인생과 경제가 아닙니다. 교육자라는 자리가 돈을 버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물질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부신자도 돈을 벌고 기독신자도 돈을 법니다. 똑같이 돈을 벌지만 이 물질을 우리는 어디에 여러분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자력, 자석에 힘이 있으면 철들이 와서 붙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직의 자세 속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뀌면요. 돈들은 와서 따라 붙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2천만 원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면 여러분 2천만 원은 문제겠습니까? 더한 돈이 들어오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후대 경제 결국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근심은요. 정말 흑암 경제를 바라보고 근심하시고 정말 이 구원을 이르게 하는 근심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을 받게 할까 정말 모든 기독 우리 산업인들이 품어야 되는 두 가지 근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의 6장 오늘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 채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헌금관으로 11조를 회복하고 성경적인 물질관으로 성직의 의식과 물질을 개혁한다면 성경적인 경제관을 갖고 하나님의 2, 3, 7나라 살리는 빛의 경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굴의 고백 너무 좋아합니다. 잠화 30장 8구절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고백했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화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내가 너무 부해도 하나님 없다고 할 거고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해도 하나님을 모욕되게 할 거고 하나님 필요한 양식으로 때를 따라 나를 공급해 주옵소서 늘 저의 365일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공급받는 인생이 가장 큰 부자인 줄 믿습니다. 자막과 함께 우리 포럼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11조 헌금 지역살릴 교회를 위한 헌금 후대와 알리투시렐 헌금 세계성교를 위한 올바른 성교 헌금을 내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헌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일평생 헌금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경제규모를 점검하시면서 다음에 보시면 다음 화면에 여러분께서 한번 경제규모를 보세요. 세뇌모문이 있다니까요. 과도의 학교도 늘 가난하자가 있습니다. 사교의 물질개혁 이거는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즉각적으로 물질적인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세리마태의 물질개혁이 있었습니다. 향유옥합을 마태복음 26장 7절에 마리아가 깨잖아요. 이 세 명의 공통점은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자발적인 거였고요. 그들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지금이라는 헌신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고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헌신 속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올바른 경제관이 확립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묵상할 성경구절 제가 다섯 가지 넣어드렸습니다. 우리 화면과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벗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왁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펀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민 자 그 다음 화면 두 번째 성경구절 마태복음 6장 22절에 자 여러분 보물을 어디에 쌓아둬라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는요 조미나 통록이 해야지 않고 도둑이 구멍을 뜰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대요. 하나님 나라 주식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누가 보금 6장 38절에 주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구의 돼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런데 보세요. 너희가 해야이냐? 그러면요 너희도 해야임을 받을 거래요.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하나님도 계산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성경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사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많이 심고 많이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성경구절입니다. 디모드 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망, 악의 뿌리가 되고 결국 우리가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성경구절 5가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경제감, 물질감, 헌금감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올바른 헌금 계획을 또 세워나갔을 때 또 보금경제 누리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자막의 기도문 함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헌금감, 물질감, 경제관이 정립된 정복자의 여러분이 경제력을 가지고 2, 3, 7 나라와 후대 사리는 보금경제 본당, 헌당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제 우리 경제력에 대한 강의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돈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내가 돈을 만문신으로 섬길 건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이 재물을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지는 여러분의 선택 여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번 과를 통해서 2, 3, 7 살릴 보금경제가 회복되는 우리 정복자의 그릇으로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